예레미야 26장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된 첫해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그곳으로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명하여 전하라고 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 한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너희는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너희는 내가 거듭해서 보낸 네 종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신로에 있던 성막처럼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한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신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외치면서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었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좋지 않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해 이 말을 예언하라고 하셨소.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오.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거둬들이실 것이오. 보시오. 나는 여러분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은 정말로 여호와이시고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오.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아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아가 우리에게 한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모래샛 사람 예언자 미가가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을 갈듯 뒤집힐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헛더미로 바뀔 것이다. 성전 언덕은 수풀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그 어떤 백성도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생각을 바꾸시고 유다에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레미아를 해치는 무서운 악을 행한다면 우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 무렵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기랫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이 성과 땅을 향해 예레미아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아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군대 장교들과 유다의 모든 신하들은 우리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악볼의 사람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아를 죽여 그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내던졌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아히감은 사람들이 예레미아를 죽이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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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